도시의 한옥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먼저 눈을 뜬 건 남편 영범 씨네요. 아침에 그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독특한 무늬의 유리 천장에서 커피 분쇄기를 꺼내는 일입니다. 잠시 후면 집안 가득 커피향이 채워지겠지요. 이 집에서 두 번째로 겨울을 난답니다. 차가운 아침 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영범 씨가 누리고 있는 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아주 오래되고 낡은 한옥을 고쳐 살고 있는 이현아. 김영범입니다. 얼핏 보면 모르지만 곳곳에 낡고 오래된 흔적들이 많은데요. 그게 오히려 이 집의 매력이라네요. 처음에 집을 보러 왔을 때 집 상태가 너무 낡아서 이제 제가 이 집이야 이 집을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첫인상이 이게 너무 낡았고 너무 낡루해서 저걸 잘 고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 사람이 워낙 강하게 한옥 한번 해보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따라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집이 어느 정도였길래 남편이 불안에 떨었던 걸까요. 도대체 아내는 낡고 허물어져 가는 이 집이 뭐가 좋았던 걸까요. 이 집은 1936년도에 지어진 상태로 수리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허물어져 있을지언정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1936년도에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좋았죠. 금매로 나온 낡은 한옥을 만난 곳은 혜화동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 한옥천이었답니다. 야 여기 이제 한옥들이 골목에 많이 남아있네요. 많이 개조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이런 데 다 탈붙이고. 탈붙이고. 곳곳에 개조된 한옥도 많지만 빌라가 훨씬 많은데요. 어릴 적에는 넓게만 보였을 혜화동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바로 이 집. 1936년에 지어진 근대 한옥을 2018년에 재건축한 오늘의 두 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옛날 부자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닫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살릴려고. 옛날 색깔이 맞는 것 같아요. 갈라진 거 보면. 그러네요. 원자재들을 최대한 다시 사용했답니다. 아내가 좀 궁금한데 아내를 좀. 그러게요. 눌러볼까요? 네. 한번 눌러보세요. 계셔야 될 텐데요. 이기온어랑.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 좀 보러 왔습니다. 경호 찾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이걸로 주고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뭐 한강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경우. 이런 건 한옥도 많아요. 1936년에 막새 하나로 오늘의 집을 찾아야 했는데요. 한시간 남짓의 숨바꼭질 끝에. 근데 여기 막새가 좀 있네. 아 맞네. 옛날 같자. 이 돌도 옛날에 있던 건가요? 이거 저희 집 구들장. 아 이거 구들장이었어요. 아 집 안에 있던 애가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둘째 된 애가. 네. 저희가 그 기둥하고 주춧돌.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 구조만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다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면 좀 안에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시죠. 와 마당이 야. 마당도 넓은데? 마당이 넓고. 그다음에 이렇게 풍경이 되게 다양하고. 좋네. 80년을 뛰어넘는 시간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936년에는 바닥에 꽁꽁 숨어있던 구들장이 2020년에는 마당이 됐습니다. 1936년의 유리창과 2020년의 창. 1936년에 지은 뒤 한 번도 수리를 안 해 딱 마음에 들었던 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낡은 한옥의 변신. 제 점수는요. 만점입니다. 그럼 이게 듣기로는 1930년대에 지은 한옥이라고. 근대 한옥 질 때 지은 한옥인데. 저도 옛날에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집 들어와서 여기가 부엌이었어요. 여기가 부엌이었고. 저기가 안방. 그다음에 여기는 대청이었는데 여기도 방으로 쓰고 계셨고. 여기도 방. 그다음에 여기도 방이었는데 출입문이 이쪽으로 나오셨고. 여기에 이제 수채라고 해서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올라가서 약간 장독. 장독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화장실이 불법 증축돼서 화장실이 있었어요. 불법. 어쨌든 증축돼서. 보통은 이제 담아고 그런데 사이에다가 마사지에 올라가서. 1930년대에 해와동의 경성제대 등 학교가 자리 잡으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전통 한옥의 신식 기술을 접목한 근대식 한옥이 건설되기 시작을 했죠. 1930년대에는 이른바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지가 됐답니다. 사실 30년대 한옥이 막 지어진 게 이게 경성 인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막 늘어나서 집이 부족해지니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인구 늘어날 때 아파트 100만 원 건설하듯이 그때도 한옥을 갑자기 막 하고 이런 조그마한 우리가 지금은 작은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주인댁 살고 옆에. 뭐 여기 아들 내외 살고 여기는 세일을 주고 막 그냥 6세대 7세대도 막 살고 그랬었거든요. 여기도 뭐 3대가 살았던 적이 있대요. 80년도 더 된 자재를 다시 썼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숨은 그림을 같이 찾아볼까요. 먼저 이 유리 예사롭지 않죠. 유리가 보니까 유리가 다 문양이 있네요. 옛날 아주 오래된 그 유리인가요. 원래 원래 있던 가운데 건 다 원래 있던. 그럼 이 틀은 바꾸시고 유리는 원래. 그렇죠. 이 집이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 약간 이렇게 몬드리한 그림처럼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유리 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 이런 모습이었군요. 근데 이제 근대형 한옥 도시형 한옥에서 그런 식으로 요리를 과감하게 쓴 집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건축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프레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 집에 바치는 오마주예요. 처음 딱 들어오는데 이 화면이 보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림이 딱 하나가 있으니까. 큰 하나의 이제 캠퍼스가 돼서 얘가. 저 안방 유리도. 저 안방 유리도. 저 안방 유리도. 안방. 안방 저거는 지금. 뽁뽁이세요. 뽁뽁입니다. 아트. 아트. 환경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추위에 장사 있나요. 따뜻하고 절전도 되고 뭐 좋죠. 30년대 근대 한옥이 들어오면서는 약간 사람들이 한옥에서 좋아하는 요소를 갖고 오고. 문도 유리도 원래 그 당시에 이제 도입이 되니까. 창호지로 쓰면 추우니까 유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술이 막 섞이고 그런 거 같아요. 너무 과하면 품격이 없어 보여요 집이. 근데 선생님은 딱 알맞게 잘 하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중증을 둘러싼 26평의 집. 본격적으로 그 내부 살펴볼까요. 야 이거. 야 여기. 아. 여기는 굉장히. 이게 확 오픈된 물만이네요. 천장도 다. 아파트에 살던 부부가 1936년생 낡은 이 집을 발견한 뒤. 석갈에 주춧돌 창과 마루 하나하나 공부하며 지어 나갔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더 추구하게 됐다네요. 나무하고 종이로 거의 이루어진 것만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공산품에서 사는 느낌이 사라졌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우물 마루로. 네. 우물 마루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네. 아주 제대로인데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요. 우물 마루는 짧은 널과 긴 널을 가로 세로로 놓아. 우물 정자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물 마루 형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일본이나 중국은 다 장마루 까는데 우리나라만 우물 마루를 쓰거든요. 이거 갈기가 좋아요. 우물 마루는 하나 상하면 그거 뜯어서 딴 거 끼우면 되고. 약간 그런 시종적인 사고가 좀 들어가 있는. 네. 네 그렇군요. 대청은 부부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요. 뭐가 많이 없죠?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TV를 장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없어도 별 심심치 않게 지내는 편일입니다. 이거 봐야지. 두 분은 대화가 많으시겠군요. 네. 대화가 너무 많죠.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11년 됐는데 농담으로 한 30년 된 거 같다고. 반대로? 응. 동양 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남편과 책을 만드는 아내는 워낙에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작은 한옥으로 이사를 온 뒤로는 닭살 행각이 더 심해졌다네요. 이건 바위인데 거기? 마당 얘기, 나무 얘기, 지붕 얘기. 하루가 짧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지 이렇게 붙이셨는데 어떠세요? 한지는 이제 뭐 포근하고 아늑하고 정서적으로 좀 그런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좀 불편한 거는 예민하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와서 부딪친다든지 이제. 그래서 여긴 오세이안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긴 오세이안 못 들어옵니다. 오세이안. 오세이안. 저희 조카 왔을 때 제가 꼭 안고 있었어요. 오세이안. 여기 뛰어가면 저 기절합니다. 오세이안. 아 그렇구나. 저는 저 이 사람한테 화 안 내는데 이 집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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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아 죄송한데. 그래도 좀 편하게 쓰세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집을 그렇게. 네네 근데 그게. 편하게 못 써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 집하고 관계산다고 잘해야 돼요. 몇 년만 더 있을게요. 처음부터 너무 모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도도해져요 지금. 그래도 우리 한 많이 내려놨지. 많이 내려놨지. 아니 진짜요. 처음에. 되게 도도해져요. 너무 모시면 진짜 안 돼요 지금. 계속 모셔야 되고. 건방을턴 되니까 집이 진짜. 뭔가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가시면 와닿는다. 아니 진짜 맘 편하게 맘 편하게 진짜 맘 편하게. 뚫어지면 아 뚫어졌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 예민하게 하시면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 좋은 거거든요 지금. 자연스러움 익숙함. 시간이 주는 선물이죠. 아 너무 예쁘다. 오로지 잠만 자는 부부 침실이랍니다. 은은한 조명 덕분에. 방이 더 아늑해 보이네요. 아름다움이 주는 불편함을 기꺼이 견디는 부부지만. 화장실 만큼은 서양식으로 꾸몄는데요. 이 집에서 가장 모던한 이 공간에도. 고집한 게 있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천장을 노출을 했어. 보통은 그래도 화장실을 막는데. 열고 저희가 관리를 잘하기로. 여기 이렇게 천장을 올리니까. 여기도 이렇게 조선감이 안 나고. 이거 자체가 되게 럭셀되는 거죠. 여기 창도 저렇게. 한지로 해서 막고. 저거는 뭐 특정 특수한 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키 방수. 네. 스키 방수 때문에. 여기 이쪽은 저희 부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부엌이 안 보이니까 되게 여기 공간이 굉장히 깔끔했었는데. 아예 문을 좀 열어볼까요? 네네. 아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 있구나. 뭔가 이렇게 개봉박두 같은 느낌. 개봉박두. 불발기문으로 해가지고. 접이식 문으로 고실과 주방의 공간을 구분했네요. 홀딩 도어를 열면 한지와 나무로만 채운 한옥 대창이 아니라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싱크대와 식탁을 갖춘 현대식 주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안방이었고. 이 옆이 부엌이어서 안방하고 부엌 사이에 단차가 있었어요. 있었죠. 이제 저희가 그 집에 단차가 있었다. 그걸 이 집에 좀 기억을 남겨놓고 싶어서 여기다가 단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넋낮이 차가 있어가지고 또 공간감이 생기니까 좋네요. 이제 여기도 이 공간 자체도 이제 석거리가 노출돼서 높은데. 이렇게 앉으니까 되게 아늑하네요. 거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아늑하고 편안하고. 한옥에 입식 식탁 놓으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근데 이거는 입식을 쓰면서도 좌식의 눈높이가 되기 때문에. 한옥에 그 공간감을 많이 안 해치면서 입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절충형인데요. 부엌은 대청과 대문과 중정이 다 보이는 이 집의 중심점인데요. 옆으로 살짝 돌리면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죠. 여기는 제가 일하는. 여기는. 여기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요. 여기. 바다가 갑자기 타일 나타나고. 선생님 출근길이네요. 말하자면. 한 걸음 딱 걸으면 출근하시는. 네. 아 여기 일하고 싶다 딱 느낌이. 예전에는 안방에 있던 자리.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 작업실입니다. 경기도의 아파트에서 서울의 마당에 있는 한옥으로 이사를 온 뒤. 현아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1인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한 50전으로 되면 책 만드는 일을 고만하고 싶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니까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책을 그냥 만들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즉흥적인 결단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이 집이 있죠. 그래서 출판사 이름도 집 주소를 따서 지었답니다. 지은 지 80년이 훌쩍 지난 한옥을 고친 경험담도 책으로 엮어서 세상에 내놨고요.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과 제 일은 분리할 수 없는 이제 뭐죠. 그냥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이 집에는 1936년에 처음 나무를 깎고 창호를 바른 장인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여 년 뒤 다시 돌과 나무와 종이를 다듬은 장인들의 정성이 더해졌죠. 이 문 다 열면 굉장히 공간감이 다를 것 같아서 좀 열어볼까요. 여기 동네가. 먼 훗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인연이다. 이 집을 다시 짓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때는 1936년 한옥에 비친 오마주 창문이 어떻게 바뀔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집이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도시 안에서의 한옥의 의미는 약간 그런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일종의 약간의 타임머신 같은. 책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삶을 기록하고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매체인데 특히 선생님이 또 책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과 이 집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한옥은 고루한 옛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첨단의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를 딱 보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집이라고나 할까요. 이 집이 처음에 지어였을 때랑 나무 색깔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집이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그게 이 집에 사는 맛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